강철깃발 비거점이 점령되었군요 비거점이 점령되었군요 비거점요 다행이다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B 거점을 함락시켰군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 B 거점이 점령됐군 적들이 이기고 있어 자네의 힘을 보여주게 A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 C 거점이 점령됐군 좋은 대응이었는데 다시 치고 들어가게 2명 처치 B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B 거점 2개가 전해될 것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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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거점 2개가 전해될 것세 B 거점 2개가 전해될 것세 B 거점 2개 D 투ンド 2개가 전해될 것세 도망간다 2명 처치 이 거점이 점령되었군요. 이 거점을 함락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. 이로부터 치는 거야. 이 거점을 함락시켜. 아군이 거점 얻는 기질을 받았네. 3분 남았네. ㄷㄷ 도움말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